안녕하세요. 이제 최종 시험을 앞두고 실전모의고사 개인지도반 시리즈를 구성했습니다. 개인지도 교육과정 A만 받으실 수 있는 반, 교육과정 B만 받으실 수 있는 반, 그 다음에 논술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A, B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는 개인지도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개인지도를 통해서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지성 교수가 직접 개인지도하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